안녕하세요. 티말도 63% 한글 패치를 적용한 게임으로 제재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짧은 퀘스트들을 패키지로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퀘스트가 몇 개냐구요? 어...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이 패키지 덕분에 4장 퀘스트 숫자가 4-60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많죠? 아마 이것은 외로운 늑대와 전투가 진행될 경우 시작하기 어려운 퀘스트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 이런 퀘스트도 있었어?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제재소를 전투 없이 진행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곳에 피그베인이 있습니다. 피그베인은 입안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는데요. 입안을 선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가오자 무기를 든다고 하죠. 하지만 돌연 멈추더니 빠르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판 벤 매즈드, 제가 분명 보는 게 맞겠죠? 대장이라고 하네요.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원에게 자기소개 좀 해달라고 해볼까요? 저를 기억하진 못하실 겁니다. 다만 저를 템버 시내에서 목숨을 살리신 적이 있죠. 아직도 제 엄지발가락을 감싸주신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루스트가 제재소 안에 있었죠? 한번 물어볼까요? 계십니다.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겠죠? 그는 대장이 친구들을 데려오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근원술사들이죠. 하하 그러면서 입안에게 너무나 세게 극적으로 윙크를 한다고 하네요.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그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루스트는 큰집 위층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퀘스트가 이곳에 있는 외로운 늑대를 죽여야 하는데요. 우선 전투가 없이 공략이 가능한 퀘스트 두 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재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는 영혼의 시야 스킬을 사용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네, 많은 영혼들이 보이죠? 이 중에서 에디 앤그림이라는 영혼이 있는데요. 한번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하하 여자가 쌍시옷 욕을 하네요. 에디 앤그림이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파이어 워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파이어 워터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 워터가 외로운 늑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서운한 것은 그가 그녀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파이어 워터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옛 불길 퀘스트가 시작이 되죠? 파이어 워터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파이어 워터와 한번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그녀의 안부를 전해주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탁이었죠? 그 여자의 이름만 말해주면 됩니다. 와, 싫다고 하네요. 설득을 해야 되겠죠? 지금이 그가 숙제할 단 한 번의 기회겠죠? 에디 앵그림이라고 말해주세요. 드디어 파이어 워터가 말을 합니다. 에디 앵그림 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긴 하나 보네요. 그렇죠. 많이 화나 있죠. 굉장히 못쓸 짓을 한 거죠. 옛 불길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어, 소방서장이라고 번역이 되어있네요. 파이어 워터는 에디 앵그림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녀와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 아, 네. 그녀도 아직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녀의 영혼을 흡수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험치 만 400점을 얻게 되고요.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런 퀘스트가 한 7개 정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퀘스트로는 선조목인데요. 이곳에 잘려있는 큰 통나무가 있습니다. X축으로 523, Y축으로 432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영혼의 시야 스킬을 쓰게 되면 통나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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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죠. 어디서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험치 만 400점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그를 찾을 수 있게 맵에 표시를 해줍니다. 제재소 감독관이 영혼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제재소 감독관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곳에 무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무덤이 제재소 감독관의 무덤입니다. X축으로 480 Y축으로 372입니다. 영혼의 시야 스킬을 써볼까요? 어... 안보이죠? 일단 무덤을 파야되나 보네요. 네... 이제 제재소 감독관의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아... 안녕하시오! 산책하기 참 좋은 날이구만... 그렇지? 저희는 산책하러 온 곳이 아니죠. 그보다 급한 일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음... 그에게 그가 베어버린 엘프 선조목의 영혼이 그를 찾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응?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과 얘기할 수 있다고? 요상하군... 하지만 흥미롭구만... 그래서... 어... 나무가 내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쇼? 남자에게 선조목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품고 있는 것을 모르는지 물어볼까요? 뭐라고? 어이... 자네!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하하... 하하... 아... 이 사람한테는 악의는 없죠? 자 여기서 저희가 근원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당태그가 생길 것 같은데요. 흡수를 해야 될까요? 어... 그냥 한번 흡수해 볼까요? 나무 껍질의 깨물기 퀘스트가 갱신이 됐습니다. 저희는 감독관의 영혼을 흡수했다고 하죠? 이제 다시 그 통나무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당신이 해냈군. 당신이 해냈군. 나는 바로 느꼈다네. 큰 평화. 그가 사라졌군. 나를 파괴한 자 난 다시 자유라네. 그러면서 경험치 만사백점을 얻게 됩니다. 이야 퀘스트 보상도 주네요. 나무 껍질의 깨물기 퀘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선조목의 껍질로 만든 방패도 주었다고 합니다. 14레벨의 고유 아이템이죠? 자 여기까지는 전투 없이 퀘스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받는 퀘스트들은 여기에 있는 외로운 늑대와 전투를 진행해야지만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전투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퀘스트들을 모두 받아놔야 되겠죠? 우선 제재소 입구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피그베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이러스 오츠의 영혼이 있죠? 이 자리는 산채로 불에 타 죽은 사람인데요. 계속 뜨고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손을 잡고 있을지 아니면 놀지를 선택하는 대화문이 나오는데요. 끝까지 잡고 계시면 안됩니다. 일단은 계속 잡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비명을 지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냥 비명을 지르시게 되면 저희가 불타면서 자빠지게 되고요. 퀘스트는 시작이 안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는 영혼의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원을 흡수하시면 안되겠죠?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네, 극기심의 영혼 퀘스트가 시작이 되죠? 여기 있는 영혼이 피그베인을 죽여달라고 하죠? 일단 이렇게 퀘스트를 받은 이후에 오른쪽 위에 있는 늙은 마법사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와, 이 영혼은 그의 목 뒤에 관통에서 튀어나온 화살... 네, 화살촉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뽑아줄까요? 고맙다고 하죠? 어... 보상을 달라고 할까요? 일 하나만 더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외로운 늑대의 명사수를 가리키며 네, 그를 죽여달라고 하죠? 눈에는 눈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있는 늙은 마법사는 바로 옆에 있는 데드아이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개를 받았고요. 이야, 이거 퀘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퀘스트가 총 8개입니다. 어... 여기 있는 코빈데이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코빈데이는 외로운 늑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외로운 늑대를 다 처치하게 되면 코빈데이를 복수의 여인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빈데이를 통해서 유용한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설득문이 나오죠? 강제로 징집되다 퀘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든든한 아군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외로운 늑대 소속의 여자 두 명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영혼의 시야 스킬을 쓰게 되면 블랙 위도메이커의 영혼이 있죠? 이자는 독살당했습니다. 쓴맛의 강장제 퀘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스네이크 루트를 죽여달라고 하죠? 바로 이 앞에 있는 리자드 여인입니다. 슬럼 버젝이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건 바로 맞은편에 머드 바로우의 영혼이 있죠?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하하하하하 이봐! 재밌는 것 좀 해볼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차마 웃을 수 없는 사건 퀘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곳에 자고 있는 슬럼 버젝에게 자신을 죽이고 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자고 있는 슬럼 버젝을 클릭하시게 되면 잠꼬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잠을 자면서도 괴로워하고 있죠? 어... 장갑을 벗고 그녀의 뺨에 손바닥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신의 돈은 해변가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차마 웃을 수 없는 사건 그리고 맵에는 외로운 늑대의 은닉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바로 이곳에 숨겨놓은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퀘스트를 하나 더 받겠습니다. 팔라딘 에버하트의 영혼입니다. 찾는 자의 목 퀘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있는 머미 디어리스트 이자는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하죠. 이자를 죽이고 머리를 팔라딘에게 갖다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총 6개의 퀘스트를 받은 상태고요. 파티원 중에 세빌을 독료로 하고 계시다면 세빌 관련된 퀘스트를 먼저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외로운 늑대들과 전투를 진행하게 되면 2층에 있는 루스트와 대화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가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은신하고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빌이 대화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세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죠. 저희는 그녀가 루스트와 대화를 나누게 놔두겠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하죠. 루스트가 세빌과 거래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세빌이 번개같이 그의 손을 꽤 뚫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울부짖는다고 하네요. 세빌에게 감명받았다고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전세가 역전됐죠. 마스터 그가 어딨는지 물어보죠? 역시 세빌답네요. 루스트 안논 네 견지지 못하고 이실직고를 하네요. 섬에 있다고 합니다. 이름 없는 섬이죠. 그 섬 어디에 있지? 내게 말해봐. 오 네 전투를 진행할 것 같죠. 근데 저희가 대화를 마무리해도 전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버그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세빌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그런데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진행이 안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로세는 빨간색이고요. 세빌은 노란색입니다. 이반 벤 메지트도 노란색이고요. 로세만 제외한 다른 캐릭터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일단 저희는 지금 루스트를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루스트와 관련된 퀘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해당 퀘스트는 다음번에 공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 있는 외로운 늑대들과 전투를 진행해 볼까요? 머미 디어리스트와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그 도끼로 팔라딘 에버하트를 죽였나요? 그 이름은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녀의 머리를 가져가게 되면 교단 측에서 충분한 살해금을 줄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좋아 자기 한번 해보자고 시작과 동시에 회피 버프가 생겼고요. 그리고 중형 힘 물약을 먹었습니다. 아 제가 한가지 힌트를 빼먹었네요. 여기 있는 머미 디어리스트는 물에 약합니다. 여기에 절단된 머리가 있죠? 바로 이 머리를 팔라딘에게 주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받으면 하드윈은 매우 기뻐할 걸세 내가 그걸 자네에게 맡기겠네. 머리를 끄덕일까요? 아 영혼이 이제 사라지네요. 일단 저희 파티원들은 여기에 기다리게 하구요. 갔다 올까요? 팔라딘의 교두보 그녀의 머리를 주겠습니다. 경험치 만 사백점을 얻게 되죠? 네 영혼급 퀘스트 보상도 얻게 되네요. 어? 슬롬머직이 어디갔죠? 아 밖에 있네요. 아 네 들어왔군요. 그러면 차마 웃을 수 없는 사건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이렇게 한 이후에 여기 있는 머드 바로우의 영혼과 대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가 지금부터 뭘 할지 물어볼까요? 계속 계속 웃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에게 메아리의 전당으로 가자고 제안을 할까요? 하지만 난 끔찍한 일을 저질렀네. 어깨를 으쓱하며 누구라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다. 경험치 만사백점을 얻게 되구요.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그 숨겨진 곳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 이제 스네이크 루트를 죽여야 되겠죠. 고대 제국의 책을 가지고 있네요. 독살자의 안내서라고 합니다. 이야... 새로운 제조법을 아홉 개나 얻게 되네요. 쓴맛의 강장제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스네이크 루트는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코... 아이코... 들켰네요. 파이어 워터 고유 아이템을 가지고 있군요. 극기심의 영원 퀘스트가 갱신이 됐죠. 저희는 피그베인을 죽였습니다. 눈에는 눈 퀘스트가 갱신이 됐죠. 이렇게 이제 모든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겠죠. 먼저 사이러스 오츠 경험치 만 사백점을 얻게 되구요.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두번째로 늙은 마법사의 영원 여기 있는 마법사가 자신의 지식을 가져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집게 손가락을 앞으로 내민다고 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집게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면서 거의 다투록 해야 되겠죠. 혹시 영화 이티를 아시나요? 어 이티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으시겠죠. 선택하라 음 대기를 한번 선택할까요? 경험치 만 사백점을 얻게 되구요. 눈에는 눈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아 저쪽에 제가 아직 처치하지 않은 적이 한명 있는데요. 마저 처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빈데이와 대화를 진행할까요? 그 그들이 죽었어? 이제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거야? 네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 복수의 여인호에 탑승했으면 하는데요. 배 말인가요? 동의하는 것 같죠? 두 눈은 웃음으로 가득하다고 하네요. 거기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징집되다 퀘스트가 종료되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쓴맛의 강장제 경험치 만 사백점을 얻게 되구요. 쓴맛의 강장제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퀘스트 총 여덟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야 저희가 이때까지 4장에서 완료한 퀘스트가 도대체 몇 개인가요? 이제 제재소와 관련된 퀘스트는 두개밖에 안남았는데요. 다음번 퀘스트 공략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핏빛달의 섬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듯 합니다. 오늘 진행해드린 퀘스트들은 정말 다 짧죠? 굉장히 빨리 굉장히 많은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퀘스트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ME let's go to the B TEME